내가 아득한 나의 습관들을 지워 다시 썸내려 더 좋아 네 두 돈으로 대만 팬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를 기다려준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11월 19일 20일에 제 데뷔 10주년 기념 팬미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을 타이베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노래들도 많이 많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 팬분들에게 특별하게 마스크와 포토카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루빨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TICC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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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